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중장비로 물탱크를 옮기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노동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에서 3톤짜리 물탱크 운반 작업을 하며 굵기가 1cm에 불과한 밧줄로 탱크를 고정했다 밧줄이 끊어져 옆에 있던 노동자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